한국은행이 지난 한 달 동안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한 결과가 나왔죠. 동전이 얼마나 회수가 되었나요? 네, 동전교환운동으로 2억 9,600만 개의 동전이 돌아왔습니다. 금액으로 따지면 408억 원인데요. 작년에 비해 교환금액은 40억 원 증가했고, 동전 교환 개수도 2,83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. 이번에 교환된 동전 양만큼 새로 동전을 만들게 된다면 285억 원의 돈이 듭니다. 동전교환운동을 통해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.